터치라이트를 저렇게 들고 쏠 줄이야 와... 전혀 몰랐어 진짜 터치라이트를 쭈욱 하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비해 아 저 새끼 웃긴 새끼네 저거 별거지같은거에요 저게 저게 이제 한번 빵빵 쏘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슥 긁어버리니까 지속 데미지로 계속 들어가가지고 이게 전기를 키는게 이렇게 키면 되는데 전기를 키면 이제 얼만큼 센가 한번 보자 세다 많이 센데 야... 배미 좋은데? 일단은 공속이 빠르고 나 왜 자꾸 일로 오니? 이렇게 계속 켜야돼 어? 여기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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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를 그럼 또 잡아야돼 뭐야? 어? 예전에 내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 어... 어... 우와... 개미지 들어가는거봐 우와... 어... 씨... 흠사귄데? 저 새끼... 저 개새끼 저거 잘 만났다 야... 불기 전에 아... 어 뭐야? 넌 뭐야? 리치가 좀 짧은게 짜증나긴 해도 아이고 끈적한 사열 이야...좋다 여기서 이제 이쪽 문이 있는데 이쪽 문은 두마리나 지키고 있어서 여기로 가는게 맞나? 보스잡으러 어디로 가야돼? 정문으로 가야돼? 아니면 이... 이쪽으로 골목길로 가야되지? 되나? 길을 모르니까 뭐 한번씩 다 들어가볼까? 리치 짧은거 빼고는 공속도 마음에 들고 동라이프 어? 여긴 뭐야 어 깜짝 아... 이새끼 독을 갖다 쳐발라 놨어 뭐야 아니 무슨... 비자로를 들고 아... 저기... 아... 총 쏘네가 있어가지고 맞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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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딜은 안되네... 아... 아... 경직이... 경직이 안걸린다 맞딜은 안되겠다... 컨트롤 해줘야돼... 쟤는 도끼가 좀 나은거 같애... 저... 저... 빛 들고... 연속기가 있어서... 넘겨버려야겠다... 아... 힘든데 이거... 다크소울2때는 그래도 로딩은 빨라서... 아... 이씨... 이 미친 로딩... 그래 참아야한다... 옥망등 참아야돼... 참아야된다... 패치가 아무리... 된다고 해도 이거... 땡겨봤자 한... 5,6초밖에 안땡겨질거 같은데... 그치 않니? 땡겨봤자 5,6초... 나오시오... 추무시오... 아까 내가 죽었던 곳이 어디지? 와우와우와... 와우... 이거 안켰더니... 한 대를 놔두고... 죽을뻔했잖아... 여기 너무 공개설... 그렇고... 이거 양손에 안 돼... 요건데도... swoosh... 아... 어... 토치라이트!!! 아우.... 어어어어어어어어... . 와 저 미친 토치라이트 저거. 안 돼 에 에 에 에 에 에 으 더러운 토치라이트. 끈적한 사열요. 끈적한 사엘 맞네. 아까 내가 죽었던 곳 죽어라 이 새끼야 아 이것도 세긴 세다야 토치라이트가 센 게 아니라 공속이 존나 빨라서 딜이 좀 잘 들어가서 그랬던 거지 그것도 업그레이드 다 해가지고 세긴 세 아까 그 빗자루 어디였지 받으시오 받으란 말이오 빗자루 나와 아 젠장 쟤를 잡아야겠네 뭐야 한 번 더 벤과야 고맙다 그대를 찬양하고 망할 구단을 찬양하지 그래 그 그래서 크흐 크흐 아이씨 x2 또 끝! 사내자 내 시체어 어디갔니? 나 여기서 죽었는데 내 시체어 어디갔니? 저기있다 정확히 죽은데도 시체가 살아나야지 아까 총 쏘던 놈 어디갔어? 여깄네 아, 이새끼 너 혼내줄테야? 내가 지금 올라간다 오오 너 빗자루야? 오 우와, 이새끼 뭐야 딜러, 이새끼 딜러 와, 스퀘러렉이 막 쏟아져 나온다 이제 수은탄도 많이 나왔고 이새끼 뭐야 저거 주꾸미가 난 여기 서면 이게 엘리베이터처럼 쭉 내려갈거라 생각했는데 음... 망한거 같아 이 길이 아니다 도대체 여길 왜 만들어 놓은거야? 저... 거인 있는데 저기가 맞는거 같네 저기로 가는게 맞는거 같아 길이 복잡해가지고 길이 떨어지는거 같다고? 설마... 잠깐만 우리 개 지금 오줌마렵단다 오줌마려워 아빠! 오줌! 그래, 가거라 오줌마려우면 막 발바닥 긁고 막 난리나잖아 여기 위에 어떻게 올라가지? 아, 맞는거 같네 떨어지는거 맞는거 같다 한번 너네들 믿어보... 믿어보겠어 저게 못넘어가고 저게 못넘어가고 지붕위에서 떨어져서 한 일단 떨어지고 지붕위 떨어지고 어, 이거보고 알아서 나 수은탄 여기 위에는 그래도 적이 없네 어이! 우와! 걔나 꼈어 수은탄 사열 많이 나온대 친구들이여 하십시오 이 문 안열려? 이걸로 열어놓자 뭐야 오오! 와, 이제 총까지 쏘고 AAAAA 젠져... 문제가 심각해졌어 저 두새끼 다오면... 쉽지않겠는데? 쉽지 않겠는데? 우와아 우와아 뒤로 유인하는게 좋겠다 우와아 우와아 2연타를 저렇게 맞다니 밀어주고 찍어주고 밀어주고 찍어주고 이게 웬일이야 으아 아니 만수무강 홍영아 28,712번째 고맙다 저건 꼭 주워가야돼 저게 시체 9,000원 거의 만원돈 있단 말이야 정말 쉽지 않다 아 지금 네 번째 보스 잡으러 간다 나는 방송시간이 많이 길지 않아가지고 이거 낮에도 하고 저녁에 해야겠다 그래야 빨리 끝내지 밤에만 해서는 이거 일주일 가겠어 진짜 하루에 3시간씩만 해도 일주일이면 7,3,20 20시간 조금 넘으면 그래도 엔딩 못보겠다 하루에 지금 5시간씩 하는걸 목표로 어디가니 아 컨트롤 너무 안해주니까 이것도 안되겠네 그래요 이 세상에 흐랏 으으으으으으윽 어..잠깐만 저기로 가야되는데 아..여기 모를거 진짜 많네 아..추기가면 좋으렴만 으아아아아아 이새끼 와..여거 허방 허방 대비 진짜 대박이다 아 얜 또 왜 아까.. 지랄이야 으아아아 없나? 빨리빨리빨리빨리 지랄 똥 까세요 와아..확실히 이게 쎄긴 쎄구나 아 안보여 와아..이새끼 아아.. 이 각도에서 저게 맞춰진단 말이야? 오오! 아아 젠즈 으잉 우와아.. 이샤 아아.. 다음에 꼭 보자 다음에! 뭐.. 하핏 타이밀 가라 아 맞네 문 열어놔서 빙둘러 갈 필요가 없네 근데 쟤 거의 둘이 너무 무서워 어 내꺼다 내피야 13,000원 사열은 많이 나오네 아 이색 우와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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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같은건데 다 나와가지고 강행 돌파 뭐지 진짜 너 이런식으로 할래? 침 침 침 침 침 침 침 왜왜 낙수 전봇대를 왜 죽을 때 어 뭐야 어어 와 이 새끼들 같은 적이라도 무기가 틀리니까 이게 또 틀리네 전봇대를 이제 때리고 막 나중에 젓가락으로 때리겠다 15700 이만이면 또 성검을 살 수 있단 말이야 바로 위로 가라고 설마 이게 보스인가 저게 보스 맞냐 이거 열면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지금 피 좀 채우고 피 좀 이렇게 올리고 스탯 좀 찍고 올라오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아 보스야 가자 보스라면 네 번째 보스라면 스탯을 찍고 어차피 잃어버릴 거 업그를 하고 오겠습니다 여기 문 열어놔서 가까우니까 와 세 마리나 있어 다 강인의 지식이네 아 이거 못 먹었어 아 그냥 여기로 오면 되는 거였네 아 그냥 여기로 오면 되는 거였네 아 그냥 여기로 오면 되는 거였네 모르겠지 안다 아이쌍 나쁜 새끼 넌 나쁜 새끼야 아 어 잠깐 호섭이가 문 열어달래 일로 와 아 뭐 화장실 갔다 아 좀 밤에 좀 장난감하고 좀 놀고 그래야지 지가 사람인 줄 알아 사람만 놀려고 하니 어 여기 어디야 좋아 마을로 가자 이정도면 2랩 2랩을 할 수 있어 아 너도 화장실에서 또 수돗물 먹었어요? 맞네! 이 새끼가 화장실에 갖고 수돗물 처먹고 내가 수돗물 처먹지 말라니까 물 먹고 싶으면 말을 해야지 멍멍 어? 2번하면 물 먹는 거 알았어? 멍하면 밥 먹는 거 알았어? 교육을 시켜도 안 돼 교육을 시켜도 아 성감이 좋다고? 잠깐만 여기서 잠깐 보겠습니다 2만원으로 해서 성감을 해도 업그레이드를 못하면 말짱 꽝 그런데 내가 아까 사열을 좀 모아놔서 이게 만약에 다 터뜨렸을 때 2만이 된다면 살 수가 있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성감이 또 나랑 안 어울리면 아 돌멩이 일단 어 어 아 한 개만 사용했네 여러 개 사용해야 되네 어? 되겠는데? 아 성감 성감 아직 안 열려서 못 사? 그러면 뭐 이거 다 해가지고 이거 이거 하지 말고 피 둘에 스테아나 올리면 되겠다 음 체력 둘에 스테아나 이 정도면 되겠지 그리고 한번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다 하면 이거 다 하면 하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체력 발광의 사열 발광의 사열 되겠네 되겠네 되겠어 되겠어 한번 더 올릴 수 있어 한번 더 스탯을 올려서 어 어 어 어